아, 아쉽네요. 이우석 선수 지금 자신감 좋았습니다. 자, 변기전과 썰린저의 2대의 플레이. 자, 패스가 약간 불안했는데요. 썰린저 잡고 맥클린을 마주보고 있습니다. 자, 레다트 썰린저 몸을 부딪히면서 러닝 훅슛! 썰린저! 이런 클래스를 보여주네요. 아니, 썰린저가 저런 방법으로 직접 올린 적이 있었나요? 아, 비쎄요. 지금 완벽한 훅슛이거든요. 예, 예. 대단합니다. 거의 뭐 윌즈 챔벌리드 분인 것 같았습니다. 어, 놀라울 뿐입니다. 이 선수의 공격 옵션이 도대체 몇 가지나 되는지. 아, 너무 무궁무진합니다.